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사실 또 버팀목이 될 만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업 실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증시대장에서 업종별 모멘텀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요국 정책금리라기보다는 실적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국내 시장에 대한 업종별 이익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제가 한번 챙겨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상위에 있는 업종을 좀 뽑아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애널리스터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번 1분기 그리고 연간으로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업종을 뽑아봤는데 당연히 반도체가 눈에 띄게 올라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한 달 동안 15%나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 시즌에서는 반도체 업종들이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호텔 레저, 보험, 건강관리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호텔 레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불안한 감이 있으면 너무 안 좋았던 부분들이 반등하는 중국발 소비에 좀 기대하는 부분은 있지만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이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총선 이후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성이 좀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차순위로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주목하는 건 이제 건강관리 쪽인데요. 사실 주도주로서의 업종으로 지난해부터 계속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관리였습니다. 실제로 주가는 좀 부진하지만 아니면 변동성이 좀 있지만 군데군데 중간중간 사실 건강관리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업종 종목이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찌튼 파란선의 연간뿐만이 아니라 옅은 파란선의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실적 시즌에는 좀 도드라지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라는 부분인데 다음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시가총액과 이제 이익에 대한 비중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이게 비중입니다. 비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시장 내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시장보다 수익률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2010년 이후로 거의 10년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꾸준히 우상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파란색, 찌튼 파란색과 옅은 파란색 보시면 꾸준히 올라가는 즉 이익이 상량 조정이 됐을 때 당연히 주가도 시장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 반짝하다가 최근에 보시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하향하다 보니까 물론 등락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시가총액 비중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제약바이오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9% 정도인데 코로나 팬데믹 수준에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도 그 수준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4월 그리고 5월에 있고 6월 아마케라든지 주요 이벤트들 아직은 조금은 기다려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신약 개발과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제약바이오 그나마 지금 반도체가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 다음 주자 아니면 같이 갈 업종으로 제약바이오를 꼽고 있는데 정말 제약바이오가 저 시총 비중이 더 내려갈지 아니면 조금은 이제 성장에 대한 힘을 줄지 자세히 좀 챙겨봐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반도체와 함께 오히려 이익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증시대담에서는 바이오와 관련된 얘기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면서 제약바이오의 모멘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또 증시대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신지윤, 이베스트 투자증권 선인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업종별로 이익의 어떤 흐름을 챙겨봤더니 반도체 당연히 주도 업종이니까 이익이 좋을 것이다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제약바이오, 건강관리 쪽도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약간 상량 조정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실적 시즌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4월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제약바이오 실적 시즌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려감도 현재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월 전공의 파업 영향으로 매출액 좀 대부분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 의약품 시장 성장률이 한 5% 내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에는 못 미칠 확률이 다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어떤 이런 만성질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파업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수액이나 마취제 같이 원내에서 주로 쓰이는 의약품 매출액 기준이 높은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다소 타격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하지만 아직 정확한 실적 타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전공의 파업이 사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예상에 비해서는 그 우려가 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나오면서 정확한 수치를 좀 파악해야 될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전공의 파업 그렇겠네요.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역량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라고 하면 또 삼성바이오로지스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공의 파업 영향은 없는 주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CDMO 어떤 시장 경쟁 환경 자체도 최근 중국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동사액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 현재 1분기 매출액을 지금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7% 정도 상승된 성장한 9,160억 원 수준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실적 자체는 항상 매년 상저하고 전망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연간 실적을 동사에서 연초에 좀 발표를 했을 때 연간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 성장할 것으로 좀 가이던스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CDMO 시장 성장률이 한 12% 내외인 것을 판단했을 때 정말 무리 없는 숫자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완공된 4공장이 올해부터 풀가동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 또한 수주 잔고 측면에서도 이러한 성장률은 무리 없이 달성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연결기준 매출액이 3조 7천억 원 수준 정도를 기록했을 한 것으로 보아서 실적 가이던스의 하단이 10% 정도만 달성을 해도 사실 올해 연 매출 기준으로 4조 원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한 최근 환율 자체가 연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좀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액 자체가 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환율, 높은 환율 자체가 환율 환경 자체가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질문으로 이제 1분기 실적 전반적인 분위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챙겨왔는데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로 둘러싼 환경에 대한 얘기를 모멘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텐데 먼저 이제 국내적인 이벤트는 뭐냐 하면 총선이 끝나다 보니까 총선의 영향을 아무래도 업종별로 좀 체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불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모멘텀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 쪽 우리나라의 업종에는 이 총선이나 아니면 이후에 좀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총선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런 어떤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어떤 뷰는 상당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에 대한 어떤 그런 공동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정책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여야 모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든가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 그리고 디지털 기술 기반 의료 선진화라든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강화 등 헬스케어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강화 기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모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약가 인상, 약가 보상 등을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향후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필수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었고 특히 보건의료적이 안보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모두에게 자리를 잡으면서 관련된 부분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이 점을 좀 강조했고요. 특히 필수 의약품이라든가 퇴장 방지 의약품, 그리고 백신 그리고 희귀 의약품이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약품 등 약가 인상 등 적극적인 정책을 좀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쭉 유지되면서 관련 업종의 수혜가 좀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등장을 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전부터 좀 시행이 되고 있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정책 변화가 현업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현실에서는 체감될 정도로 큰 변화를 느끼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 예를 들자면 지난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신약이 최초 출시된 후에 1년 이내 국내에 도입된 신약의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이하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은 18%이고요. 미국과 독일은 각각 78%랑 44%로 가장 높은 도입률을 보였고 일본도 32%로 평균의 웃도는 수치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로 OECD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신약 등재를 위해서 제도적인 진입 장벽이 높고 등재 후에도 많은 사후 관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약가 측면에서도 불리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혁신 신약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 그런 기조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가가 좀 현실화되어야지만이 혁신 신약에 대한 어떤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하나만 고려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가 약가를 보장을 해준다고 한다면 의료보험이라는 게 항상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서 해결되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고민이 되면서 해결이 되어야만이 혁신 신약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인정이 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한 걸음 진보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최근에 R&D에 대한 지원 자체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가지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AI 신약 개발에 대한 얘기가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R&D 지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을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신약 등재를 위한 진입 장비가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다만 AI 신약이나 최근에 R&D 지원이 좀 늘어나는 부분은 고무적이다. 여의 알을 막론하고 사실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정책은 크게 이견이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밖에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최근에 미국 FDA가 세계 백신 총회에서 암백신,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고 국내에도 관련된 역량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사실 일단 암백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신은 뭔가 치료가 아니라 예방에 의해서 맞는 게 백신인데 암백신은 좀 다릅니다. 암백신은 예방을 위한 게 아니고 치료를 위한 백신이라는 걸 먼저 짚고 치료를 위한 백신이다.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암백신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암항원을 타겟하는 백신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백신처럼 몸 체내에 있는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이 암백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암백신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개인 맞춤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암이 암의 특성 때문에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어떤 동일한 폐암이라고 하더라도 폐암에서 환자마다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가 어마무시하게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시장에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약 가지고는 환자들이 모두 다른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 좀 한계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암백신은 환자들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항원을 타겟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암백신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맞춤형 치료제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으로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mRNA 형태로 가장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앞서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코로나 백신 시절 코로나 시절 때 이 백신 자체가 mRNA 백신으로 나오면서 엄청나게 단기간에 출시가 됐던 것을 좀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로나로 mRNA 백신 생산 경험이 있는 현재 모더나나 바이오엔텍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암백신 분야에서는 좀 앞서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 또 최근 모더나가 또 유의미한 데이터를 좀 발표를 하면서 FDA에서도 mRNA, 암백신에 관련된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습니다. 암환자의 경우 백신 자체가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암환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 세포들이 지쳐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면역 반응을 제대로 원하는 만큼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그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암세포 주변의 환경 자체가 면역 억제성 면역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원하는 치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암백신 단독 요법도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는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런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치료법이라든가 추가적인 면역 세포를 같이 암백신이랑 넣어준다면 조금 더 좋은 치료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 암백신 넘어야 할 산이 좀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관련 연구랑 임상 데이터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mRNA 백신이나 어떤 환자 맞춤형 치료제이다 보니까 mRNA 치료 역량이 있는 회사라든가 환자 맞춤형 치료제를 디자인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업체들이 이 암백신 개발 역량이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국내에서는 최근에 한미약품이 AACR에서 암백신 관련 전인상 데이터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암백신 치료제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암치료제 암백신과 관련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ADC 그렇지 않습니까? 유도탄 미사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ADC와 관련해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도 엄청나고 지금도 유효한,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사실 ADC 관련돼서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당한 열풍이 불고 있고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관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셀테리온도 피노바이오라는 바이오텍과 함께 AD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레고캠 바이오는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국내에서 제일 앞서 있는 ADC 회사로 평가를 하고 있고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종근당이나 동아 ST 같은 회사들이 ADC 개발을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 관련해서는 핵심 기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ADC는 몇 차례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항체 약물 접합체이다 보니까 이 항체랑 약물을 어떻게 접합하는지 그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체에다가 약물을 달아줄 때 적정한 비율로 달아줄 수 있는지 원하는 항체 위치에 달아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접합된 약물 자체가 체내에서는 안정하다가 암세포에서만 분리가 되면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 등이 유의미한 기술력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을 최근에 이르러서는 3세대 ADC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세대 ADC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레고캠 바이오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고 레고캠 바이오에서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기술 수출을 한 바가 있는데요. 여전히 또 추가적인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을 만한 파이프라인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최근 주가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알겠습니다. 시간 제약상 또 제약바이오는 모셔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훈 이베스터 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